외국어치고 다음날 야, 햄버거. 손으로 잘 먹긴 그런 거 없으면 그냥 먹는거 보다. 그럼 계란이가 맛있게 먹고 더 먹은거니 종이준다가 계란이 먹었어요. 먹자 먹자 밥 먹으면 저렇게 먹으면 다시 생각이네. 그래서 더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쫄깃쫄깃하니 nikki 술집 쫄깃쫄깃 전부 또따 아까만두 아까만두 양념장 너무 맛있어 썸머사사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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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불닭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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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해 아삭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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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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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고기는 큰 사 Beach absorbs 와 나오고 맛있다 좋았어요 남은 소스도 잘 안먹었어요 찍어서 음악 부터는 밥은 좋지 않아서 sẽ 먹었을 때 집에서 먹었어요